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1173만 명. 이 가운데 비례대표 무효표만 122만 표가 나왔습니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는 530만 표고 비례대표 무효표는 67만 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5월 20일에 방송된 지나치게 많은 사전투표 무효표란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전투표입니다. 아침에 남양주 물류창구 인근의 쓰레기터미에서 대량의 봉인지와 인주 및 투표용 도장을 발견한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에 운영자가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료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이상하게 높습니다. 지난 정부 대비 2배가 높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사전투표율이 대략 평균적으로 10에 15%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사전투표율이 26% 내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멀쩡하게 선거일 쉬는 날 뜨고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숫자를 보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날 26.69%입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러나 2016년에 실시했던 20대는 12.19%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2017년 5월 9일 날 실시된 것은 또 26.06%입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됐던 것도 20.14%로 높습니다. 반면에 6회는 2014년에 실시됐는데 11.4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 운영자의 탐구심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 선관위에 전화를 겁니다. 하면 되겠지 유튜브의 판단은 사전투표장의 CCTV만 확보만 하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여러 선관위에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로 본투표를 뒤집으려면 사전투표 인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면 되겠지 운영자는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사전투표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확신을 갖고 투표소에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보한 다음에 인원을 직접 쉐어보려고 CCTV를 요청하려 전화를 여기저기 사전투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CCTV가 아예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발견 첫 번째입니다. 놀라운 것은 CCTV가 무조건 있는 장소는 신문지로 가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사전투표장에는 일단 CCTV가 가동이 안 되고 또 가동이 되는 곳도 그냥 신문지로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얻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 여러 차례 접촉해서 전화를 시도해서 아주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CCTV를 신문지로 모두 가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시도는 물론이고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어거나 아니면 신문지로 가려라 이렇게 명령을, CC를 혹은 공문을 했겠죠. 공문을 내렸음을 하면 되겠지 유튜브 운영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투표소 CCTV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자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구실로 모든 CCTV를 다 가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지듯이 하면 되겠지 유튜브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전국에 CCTV를 다 가렸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이야기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그러자 하면 되겠지 유튜브는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논리라면 마트나 터미널이나 공항 같은 데 다 CCTV를 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없애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거인멸 이런 이야기를 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국에 사전투표소에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CCTV가 대부분 다 시문에 덮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메일을 받기 전에 사전투표에 관한 내부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는 PEC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받았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소는 각 동업단이 한 군데 저의 PEC K업은 K업 2층 대강당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이틀 동안 24시간 관내 투표인수를 셀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답이 나옵니다. 그 수에다가 1.333을 곱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있는 K업 관내 사전투표인수가 됩니다. 거꾸로 선관위에 나와있는 자료에서 0.75를 곱하면 K업에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EC의 정보는 관내 사전투표에 관해서 두 가지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발표된 사전투표인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고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인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PEC가 갖고 있는 정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 외에는 실제로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전국 선관위에 사전투표장이 비치되어 있던 CCTV를 모두 신문지로 가리도록 그렇게 지시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 가동 중인 CCTV를 가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일을 사전에 미리 미리 다 처리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없었을까? 그런 의구심과 의욕과 의심이 한여름날에 뭉개구름처럼 계속 커집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선투표장에 모두 CCTV를 신문으로 가리라고 했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에 공TV, GONGT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저의 이름인 공병호, GONGBYEONGHO를 누르시게 되면 공TV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구독 그 자체가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